아무리 지혜롭고 청명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위험을 다른 사람의 눈에는 쉽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위에 지혜롭고 경험 있는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애국의 재앙이 계속될 때 바로의 주변에 적절한 조언을 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혈기 10장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그 삶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국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가 신하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면 마다들을 잃어버리는 열 번째 재앙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위에 누군가가 조언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syndsать 가고신 SOLO 전문가pon tror tranqu 젊